집에 아무도 없겠지? 너무 맛있어! 너 안 일어나? 일어나, 자식아! 내 뭐 산짐승새끼를 키웠네 그냥! 저, 니 누나 어디 갔어? 몰라? 편지 써놓고 어디 가던데? 줘봐! 응? 가출서? 아빠가 용돈 안 주는 부분 오지고요, 지리고요, 고요고요, 고요한 밤이고요 진짜 아빠는 에바, 참치, 넙치, 꽁치, 살치, 갈치인 부분, 이에 집을 나가는 각 뭔 말이야 이게?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미친리나? 내가 왜 미쳐? 너 아빠한테 핵 한 번 맞아볼래? 무슨 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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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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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감이야, 이 자식아! 아빠 뭐 진짜 핵 속에 있니? 아빠 핵은 못 사! 저 아빠는 프로토스야, 아빠는 프로토스야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석탄 캐러 왔습니다 야, 이 무슨 놈아! 야, 이 자식아! 가정집에서 뭐하는... 여기 노다지 아니에요? 뭐? 방금 봐도 다 빵구났네, 이거? 미친놈이 왔어, 이거? 그래요? 아이고, 속옷까지 다 버렸네, 이거 저 빤스 하나 빌립시다 어디 남의 집에서 빤스를 불러와? 그럼 브라자를 빌려! 여기요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야? 왜요? 아니, 어떻게 된 게 켈빈 반스가 하나도 없어, 이씨! 켈빈이 뭐야? 아휴, 골빈이네, 골빈 더 기온이 살 돈 있으면 켈빈 반스 하나 사, 이씨! 나라에 수준 팬티인데, 이걸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쇼파에 잠깐 앉았었잖아요 네네 그때 500원짜리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, 찾아봐요,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, 여기쯤에 했던 것 같은데 어? 찾았네요 찾았어요, 오빠 그냥 500원 달라고 그러지, 그걸? 그냥 500원 달라고 그러지, 그걸? 누구세요? 가현이 친구, 이효리입니다 가현이 집 나갔어, 자식아 유곡을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 헤이, 유곡을 대라대라대라 댓글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이걸 입을지 저걸 입을지 고민고민하지 마봤냐 바랍니다 신경 과한 자제해 보살 너 좀, 오늘 좀 맞자 너 일로 와봐 오케이 오케이, 저축은행 어디가? 하이, 마트로 가이요 아빠 아까 전부터 봤는데 화 좀 그만 내 이러다가 화내면 그렇게 쓰러지는 거 아냐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? 잠깐만 미쳤나, 왜 그래 얘가? 왜 그래 미쳐요? 누구세요?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자, 어디에요? 보였죠? 올 때부터 이거 사람이에요? 아니, 돼지에요? 와, 이거 다리 알이 상당합니다 알탕이에요? 아니 좀 어떻게 돼 빨리 봐줘요 좀 이 사람아 이 사람 이거 큰일날 사람이네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목을 주물러주고 있었어야 될 거 아냐 아, 미안해 이 사람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어?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야 그러면 십삼, 십삼일인데요 그러면 어? 나 십삼 십삼번인데 어떡하지? 괜히 이렇게 쫄모처럼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어? 학욕길에 친구 없어가지고 또 깡통만 쥐잉 이렇게 치고 어? 그런 놈들 가방을 열어보면은 안 먹은 흰 우유가 터져가지고 냄새가 퀴퀴하게 난다고 어? 그게 나야 빠둠빠 두비두밥 그게 나야 빠둠빠 두비두밥 서울우유 빠둠빠 두비두밥 팡팡 빠둠빠 알탕이에요? 미친놈이 왔으시고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아이고 도깨빈이다 도깨빈이 도깨빈이 우리 도와주세요 아들 좀 도와주세요 으아 으아 아 잠깐만 이 사람 칼 맞았어요? 일어나봐요 잠깐만 이 사람 봐 와 이 사람 이거 뭐여 지금 탈모예요? 초기에 이거 탈모 못 잡으면은 이거 옆에 머리만 남고 위에는 그냥 대가리가 싹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크게 나야 빠르빠르비두박 야야야 나 개그 오디션 보러 가는데 재밌는지 한번 봐줘 해봐 혼자서 안마하는거야? 아 안웃겨 그러면은 개구리 우는소리 안웃겨 갑자기?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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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차렷 아빠를 향해 경례 아빠 자식 너 뭐야? 저 속포빌라 담당 작가인데요 아는데 니가 왜 여기 나와있어 아니 저 저번에 속포빌라 한번 나왔을 때 저보고 예쁘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것도 또라이네 저거 아빠 나 궁금한거 있어 뭐가 궁금해? 아빠 이름은 이준호고 내 이름은 양배차잖아 왜 성이 다른거야? 이놈아 니 아빠가 다르니까 성이 다르지 뭐? 그럼 나 왜 키웠어? 혼자 살면 심심하잖아 애씨가 너 엄마는? 니 엄마 저기 마지막 모습이 거기 내리막길 심한 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힐리스 신고 찡 미끄러지더니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개소리 누구세요? 네 안녕하세요 네 지뢰 설치하러 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가족집에 무슨 지뢰 설치 어? 통일됐어요? 개소리야 이게? 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이거 저 오줌 좀 싸고 가겠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서 무슨 오줌을 싸? 에이씨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오케이 똥으로 정정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역집사는 신혼부부인데요 네 혹시 헤리포터 봤어요? 봤는데 왜요? 여기가 호그와트 가는 길인거 알아요? 무슨 헛소리야 지금 어머? 어? 헤아아아아아아아악 저 미친 옆에 내려와 남의 집에 뭐야? 너 왜 거기서 나와요 네가? 다음 제가 나가려고 그랬죠 저 가현이 친구 시스타 소유입니다 네가 쉐킷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? 쉐킷 쉐킷 퍼미 쉐킷 쉐킷 퍼미 너 이 새끼... 지렸지? 아니 왜 남의 집구석에서 똥들을 이렇게 싸고 하는 거야 야 이거 비델이 왜이래 이거? 비델이 왜 그래? 야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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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뚱이 왜 이렇게 세이? 야이씨! 뭘 뭘 짜 거야 여기 나! 보고만 있을 거야 빨리 꺼 이거 안 꺼 내가 아까 전부터 지켜봤는데 아빠 화도 그만 내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나 따라해서 심업 한번 해봐 자 아빠! 왜 그래? 괜찮아? 아니 누가 좀 도와주세요! 어디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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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요? 이거 환자 이거 턱이 왜 이래요 액체 괴물이에요? 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앉아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이 사람 지금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 나 같은 의사 만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알겠어? 40년 경력의 다른 의사들 환자 상태 파악 못 해가지고 오진하고 소식세에 들어가면은 긴장해가지고 손이나 털단타는 이런 돌팔의 의사들인데 그게 나야 빠듬 빠두비두바 나 참의사지 파둢 빠두비두바 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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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밑 아 미친놈 내가 이거 언제 따먹었어? 언제 따먹었어? 이게 언제 봤다고? 반말이야. 너 몇 살이야? 나 86이다. 나보다 향이네요? 아니 어떻게 미친놈이 고추를 다 따먹는 거야? 괜히 나야만 욕먹게. 그게 나의 향 바부바두비두박 풋고추지 바부바두비두박 ㅋㅋㅋㅋ